Q. 이수연이에요. 수연이가 다시 나타났어요. 오빠! 내 남편까지 죽었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어요? 태연아, 내 좀 살리고. 눈이 왜 그래? 가라! 남편까지 약물로 마비시킨 뒤 머리에 흰 천을 뒤집어 씌워서 죽였어요. 이수연! 네. 네. 이 소리가 들리면 무지거답기로 오십시오. 여기에 대표사가 있습니다. 엄마! 어서 타요! 엄마요! 엄마요! 엄마! 꼭 살아야 안돼! 놀러! 당신 부모나 자식이 저 안에 있다고 생각해봐요. 그래도 그냥 갈 겁니까? 아직 살아있는데 버리고 갈 순 없어요. 사람들이 당신들 가족이어서도 이렇게 얘기했을걸? 만설 시간 없어. 어서! 그냥 죽게.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.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. 다시 돌아올 거죠? 다시 돌아올게. 다시 돌아올게요. 다시 돌아올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